사냥꾼이냐, 사냥감이냐 오랜 일을 지켜임만해 난 놈들의 존재로 파괴할 방법도 알고 있지 놈들의 수법은 결국 날 더 강하게 만들 세상의 종말이라고? 어디 덤벼봐라 이렇게 싸우다니 정말 용감한데 고마로 당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아가 싸움이 뭔지 보여주지 강력한 함수, 빨리 움직여 공원은 기다리지 않아, 계속 움직여야 돼 여제님께 바치는 왕자 이게 대체, 무지 나는 길, 그분이 걷는다 잘 가라, 군 자, 너 보자 제미, 그분이 벽에 다가가 감사합니다.